만약에 쳤는데 넣었잖아 그럼 근처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버튼부터 하고 있더라구요 일정한 시간이니까 나도 모르겠지 자간내드로 해도 펌컨은 넘은 것 같은데? 러프긴 러프긴 펌컨은 넘은거야 오우 한참 넘었네 그리고 1미르가 좀 괜찮은게 넓음 좌우가 거리는 좋은데요? 좋은데요? 우와 컸네 잘 쳤는데 곧바람이야? 응 잘했다 나 옆에 있는데? 아 내리막이야 못하구나 참 아닌데? 살근데요? 아 근데 옛날에 맞는데 자꾸 내가 사이즈들을 먹이게 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안고쳐지는데 볼컵 중앙에서 볼컵 볼컵 중앙에서 볼일주세 생각보세요 개잘 부르는데? 사 안 맞어 사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봐 1총생 2총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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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항에서 좀 쇠깐 1총생 2총생 1총생 2총생 1총생 살 마요? 아 이거 뒤졌다 물이 지금 뒤졌다 물이 지금 뒤졌지 물이 지금 뒤졌지 아 내리마 2총생 1총생 왼쪽은 너무 많이 붙어 2총생 마지막 멀리 라떼 잘못 맞았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다 갔어 1총생 infamy 아 그거 아니야 패 roulette 파라고 바람이 왼쪽이라 오우! ció 따졌네 따졌어 하 너 빨리 원쇄꺼 이렇게 넉 에 Nummer 뭐야? 석세가 좀 내려올게요 컨셉을 해야되겠군 잘가는데? 잘갔어 헛어 잘가는데? 그릇 봐줄게 수행하세요 니 잘하잖아요 너무 약하게 붙였어 오자 오자 물이 가지 마시고 편하게 수행하세요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젤 어디갔어? 어떻게? 네 한 번 더 줄 것 같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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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승리하십니다. 나한테 이런 거 먹지 않아도. 아니 너무 짧거든. 큰일 났어. 이것도 일어나서 그래. 자꾸 일어나네. 급하네. 후방은 계속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저기부터 똑같이 치구나. 바로. 파슬이네. 내리막 깟네. 짠거. 뒷바람이야. 뒷바람. 좋은데? 좋은데? 코어만 더 괜찮은 것 같아.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45. 승리하십시오. 내리막과 뒷바람으로. 안 깠는데? 아 근데 속도 딱 맞는데? 거리 딱 맞아. 나 내 거랑 간 거 똑같아. 그럼 좀 크다. 그렇지. 내 바로야. 그렇지. 한 번만 깠어야지. 내 거랑 똑같아. 똑같아. 깠어야지. 홀컵 중앙에서. 한 번만. 됐다. 됐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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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한대. 너무 오랜만이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5m. 아. 아. 길바인데? 아. 뒷바람인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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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26.9도! 레전드다! 이거 맞바람이라 버릇존에 좀... 잘 봤어! 왜 잘 봤어? 아프지 않나? 배워야, 배워야. 아, 정중하고. 무슨 아니고? 사람 좋아! 오, 걔 또? 아, 안 나간다 이거. 봐라, 봐라. 안 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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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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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넣지? 항상... 적국이 있는데? 약간 실사에 대신. 옛날처럼 그냥 다 돌려야겠다. 좀 땀 나는데. 아예 돌려 버려야겠어. 아, 벌써 죽네. 왜 이렇게 많이 넣지? 아, 크네. 아, 크네. 아, 크네. 크네. 아, 크네. 아, 크네. 아, 크네? 조금 더 봤네요. 근데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다. 솔직히 그냥 스쳐갔는데. 상립성 상립이 없었어? 오르막이다. 그래서 내리막은 아니야. 아 약했어요. 정범위도 이거 아닌가? 응. 걔가 알아서 한 거. 이렇게 하셔도 이거 표? 4, 5, 4. 와 고구려 레저트. 얘는 길다. 4, 5, 8. 와 이거에서 살았다. 버린 손에 놓쳤다. 아 근데 이거는 수령을 할 생각은. 니, 니, 니거 아이언 3번 이따가 한번. 수령하십시오. 넓은 거 같아. 아 시때렸어. 세어는 아닐 거 같은데? 한 번 더 봐봐. 알지 알지 알지. 럭. 흑바람이 부니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. 흑바람이 부니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. 얼어. 아 뒷담 뭔데? 먼저 했겠다. 아니 제가 그러니까 뒷담을 틀어도 좀. 너무, 너무, 너무 맞았는데. 한 번 더 봐봐. 한 번씩 못 넣었어? 오케이. 흑바람이 부니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. 흑바람이 부니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. 흑바람이 부니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. 형 왜 이리 맞아라. 안 가는 게 맞지? 200이잖아, 이건. 아, 정답. 200이잖아. 슬링의 실체기입니다. 이 정도면 따로, 아, 오르막이 있네. 아 뭐야? 무슨 말 하는 거야? 탑핑. 탑핑에다가. 탑핑에다가. 쭈그러냐고. 쭈그러냐고. 개 오빠. 승리가세요. 됐어. 아 힘이 너무 들어가. 제또. 아 진짜 큰일이야? 포크냐? 아 더 돌렸어야 된다. 와 중났나가네. 어 왜 이렇게 안 많았냐? 아! 홀수가 61인데? 힘났나가네. 승리가세요. 댓글에 봤네. 와 이거 이벤트 못 줄까? 바람이 불쾌는 거. 바람은 스피링이 더 쎄. 확실히. 바람 보다. 스피링이야. 스피락이 스멜하세요. 오케이 프로야 괜찮지? 스피락이 스멜. 나가줘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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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 뭐야 뭐야. 안 약하네? 잘 췄네. 잘 췄어. 왜 이렇게 말해. 왜 이렇게 말해. 잘 췄어. 잘 췄어. 홀컵 중앙에서 정식으로 한 컵 반을 보세요. 잘 맞았어. 근데 그림이 들어왔다. 들어왔다 들어왔다. 와우. 비교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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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컵 중앙에서 좌측으로 한 컵 반을 보세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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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7일. 아우. 아우. 근데 아까 니공 방금 스피링 모으는 것 같아. 응. 4.4.3. 4.4.3.4. 4.4.3.4. 아우. 잘 췄어. 잘 췄어. 승용하십시오. 차라리. 레디. 이어. 2.3. 1.3. 4.3. 4.4.3. 살았어. 2.3. 2.3. 4.3. 다행히 말하는거? 다행히 말하는거? 아 매웅만 만들어? 후방 갈수록 잘 지는데? 어? 후방 갈수록 방향이 더 잘 나오는데? 응 방향도 괜찮은거 같아 양옆으로 가는게 거의 없는거 같은데?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안가서 지금 내가 도빌리고 하면서 165? 핀이 좋은다 아 어디가? 아 너무... 두부려야되네 아니 아니 핀만 맞으면 핀만 맞으면 핀만 맞으면 살짝 얇았어 아 우회전이면 그린이 좀 힘든데요 여기는 살림없어 살림없어 살림없지 살림없지 완전 내리막이야 여기 그린이 너무 괴로워 개트랍스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 잘 안내 이거 개트랍스피 이 새끼 퍼팅을 실제는 아 나 퍼팅이 안 왔다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여기 나와? 여기 다행이다 꿀컵 바로 보세요 레디 아 씨 결빵버 아 씨 결빵버 벌써 돌아가네 아아아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한껏 보세요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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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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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왜? 갈비 아파 멀티 잘하더라고 아아아아 승리하십시오 왼쪽에는 멀티 잘하고 있습니다 아아아아 똑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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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자가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다왔어 딱 60이다 그냥 짧어 무려 80 승리하십시오 잘 안내해 하하하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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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개장놈아 오오 이 정도면 오오 아아아 이것도 죽어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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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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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면 위험했는데 도로면 죽었지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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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계속 hear it 빠른데요? 아아 중간할게요 아 이쁘다 중간해서 얼추 다었어? 쪽동있지 않을까 우측 조금? 불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판컵보세요 4반 한씩 딱딱이야? 아 근데 딱딱하면 오반데? 탓대구나 아름다워 99? 아 당겼어 아 당겼어 아 당겨 아 당겨 승리하십시오 뒷바람이랑 거리 주소를 설치세요 야 일정하네 아 당겨 진짜 개혁정하네 아 근데 자꾸 안쪽 맞는다 여기 승리하세요 아 동그랗게 동그랗게 승리하세요 와 내리먹어 레디 레디 왜 안가냐? 응? 왜 안가? 스킨이 없는데 왜 안가지? 오르막인가? 난 오르막이네 귀갈래? 아 한씩 불컵 주방에서 오른쪽으로 두껍보세요 하이 잘하네 잘하네 탕시 고기 뭐 뭐하는거야? 결국 80을 또 찍어보라고 뭐하는거야? 대박 아 이런건 진짜 어려운데? 아 좋네 아 좋네 아 휘어서 그렇지 왠쪽으로 제 손해보는 쪽으로 가긴 하는데 살려주세요 러브 승리하십시오 레디 아 아 너무 말렸다 진짜 살았어 살았어 와 아 너무 말렸네 너무 힘났네 너무 힘났네 아 아 아 너무 컷으로 다 정신이 있다 눌러쓰자 와 너무 컷으로 다 정신이 있다 너무 컷으로 다 정신이 있다 아 몸에 힘 빼고 참 참 편하게 숨을 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잘 묻혔는데요 뭐하는거야? 안열네? 안열라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알면서 참치기로 하자 약해 약해 전파는 90 2번가 80 평균 85 저번이랑 똑같았거든 풀컵 중간에서 분식 후 두컵 레디 받습니다 잘생겼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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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 찾으시면 오우 높아다 대박 짠 59 진짜 무조건 이거 나오고 페어의 백화닉료 69 아까 70이였어 오